. . 하나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첫번째 세트. 첫번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선수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회재 선수와 노우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쳐도 실패이기 때문에. 첫번째 도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섯 명의 멤버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세 번째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어쨌든 기회가 계속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안타깍게 실패했지만 감이 익히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충분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제가 먼저 할까요? 강만이 형 한 번. 1번? 제가 맨 처음에 하고 천둥 군하고 승호 군. 승호 3번. 4번, 5번.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 다섯 명의 선수들입니다. 에이스를 일단은 중앙에 매치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예. 자, 승호 선수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3번에 섰고 김병만 선수가 1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 자, 김병만 선수 도전을 외쳤습니다. 신중한 준비동작. 3번에서 좀 역적으로 벗어나네요. 아, 이번에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텝이 조금 빨랐어요. 자, 이어서 2번은 천둥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도전. 자, 도전을 외쳤습니다. 천둥 선수.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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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예, 예, 예. 아, 됐어. 아, 됐어. 크래디 워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예, 왼성으로 얇은 킨 액션에 의한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 되면 승호 선수가 갑자기 부담감이 확 생겼거든요. 자, 한류 스타 승호 선수. 도전. 자, 도전을 외쳤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아, 땡겼네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두 번째 도전이 실패로 끝났네요. 두 번째 도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도전 다시 한 번 엔트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어, 제가 얇아가지고 손이 멍이 들어요. 이 손가락 사이가. 아, 안 돼, 야. 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여행,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2위 조선수. 던졌습니다. 어, 바위서 좋아, 좋아, 좋아. 어, 바위서 좋아, 좋아, 좋아. 던졌습니다. 아, 코스 좋아요. 코스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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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예,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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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 위증. 아, 이제 문제는 노우진 선수입니다. 노우진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한 황선옥 선수조차 반 정도의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우진 선수 피나는 연습을 해서 많이 안정돼 있어요 도전! 도전입니다 굴렸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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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는 좋았는데 릴리스하는 과정에서 백업 스타일로 볼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회전이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피를 맞고 밀려 들어가는 약한 볼이 됐죠 하지만 세 번째 도전에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2번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천둥 선수부터 쭉 다 스트라이크를 치면 이거 이번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전! 도전을 외쳤습니다 천둥 천둥 아 또 잡아당겼어요 천둥 선수 아 역시 약간 긴장했나요? 공의 옆쪽으로